안녕하세요. 오늘 504페이지. 몇 페이지? 504. 제3자를 위한 계약.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계약법은 항상 책에 여러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냥 그 내용을 그냥 머릿속에 넣으려면 안되고 뭐부터 기억해야 된다? 제목. 그지? 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냐면은 해지해야지. 무슨지? 해지해야지. 그 다음 매매. 그 다음에 무슨 차? 임대차. 이렇게 하면 민법 끝나는 거에요. 아까는 이제 특별법이 있고 그지? 자 그러면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어떤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냐 하면은 간단하게 여러분 그죠? 얘를 기억해놔야 된다. 뭐를 기억해야 된다? 예. 저번에 근저당은 본사 대리점. 다시 무슨 사?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 계약 최고액 결산기. 생각나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누구 시계를? 병의 시계를? 누가 빌려서? 을이 빌려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 갑에게 맡겼다. 그럼 갑을 채권자, 유치권자. 맡긴 을은 채무자면서 유치권 뭐? 설정자. 병은 무슨 자? 소유자. 그래서 유치권에서는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거. 그런 거. 그지? 근저당 유치권 저가 여우라는 거. 우리 민법에서. 그 안에 다 내도 중간에 띄엄띄엄 몇 개만 내어놔도 그게 뼉다귀가 선다고 체계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괄 경매. 토지의 저당권 이후의 신축. 그지? 그럼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건물이 없다. 오케이. 그래야 무슨 경매? 일괄 경매의 유행이 될 수 있고. 결론은 법정시장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제3자를 위한 게 악은.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저번 주의 위험부담. 인천에서 어디? 부산. 인천에서 어디? 부산.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부산에 있는 매순에게 배를 만들어서 인도하기로 했다. 목포에서 무슨 사? 폭사.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채무자주의. 그지? 그런 거. 기본적인 유형을 딱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게 악은. 갑이 을에게 자동차 주면서 500만 원이다. 그지? 판매하면. 그럼 갑이 을에게 자동차 주면 을이. 자동차 대금 500만 원. 누구에게? 갑에게 줘야 된다고. 누구에게? 갑에게. 근데 갑에게 줘야 되는데. 됐습니까? 갑이 을에게. 야. 그 돈은 나한테 주지 말고. 너가 병한테 좀 500만 원 지불해라. 그러니까 을이 무슨 케이? 오케이. 이게 제3자를 위한 약이다. 간편하게. 500만 원 누구? 을이 갑에게 줘야 되는데. 누구?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500만 원 주기로 약정. 이걸 제3자를 위한 약. 그러면 이제 법률 용어. 이 갑을 뭐라고 하냐면 요약자라고 그러고. 을을 뭐? 낙약자라고 그러고. 병을 수익자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갑을. 갑을. 요약자를 또 뭐 채권자라고 그러고. 을을 뭐? 채무자라고 그러고. 병을 무슨 자? 제3자라고 그런다. 그지? 응. 되겠습니까? 네. 요건데. 응. 자. 여기서 그지? 가입자. 의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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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럴때 요 값과 의료의 관계를 뭐라 하냐면은 보상관계다 이렇게 한다 무슨 관계? 보상관계 그럼 요 보상관계가 계약관계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저번주에 우리 할 때 위험부담은 인천에서 부산이잖아요 거기서 인천에 있는 매도인의 잘못 없이 채무자 잘못 없이 폭삭 누구 잘못 없이? 폭삭 그럼 채권자도 없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채권자 잘못이 있다 뭐만 받는다 대금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위험부담이라는 기준은 채무자 매도인만 잘못이 없으면 된다고 누구? 채무자 매도인 잘못 없으면 된다 그치? 자 근데 여기서는 기준이 어느 거냐 하면은 요 값과 의료의 기준이고 값의 병의 관계를 대가관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기준이 어느 거냐 하면 요 값을 보상관계 요기 기준 근데 자 여러분 값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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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머릿속에 자 값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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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값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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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가관계는 오직 값과 병의 자기들과의 관계일 뿐이지 계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대가관계에서 계약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로 오면 OXX 그럼 수익자도 역시 계약의 당사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자 기준 누구? 하자자의 그렇지 계약의 당사자 하면 요약자 낙약자 계약관계 하면 무슨 관계? 보상관계 그러면 보상관계 하자가 있다 해제권 치소권 누구? 요약자 낙약자 하는 거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해제권 치소권 하면 누구?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는 해제권 치소권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해제권 치소권은 계약의 무슨 자라야? 당사자 그래서 요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해제권 치소권 없고 그 다음에 수익자는 또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없다 무슨 회복 없다? 원상회복 없다 그러면 수익자는 낙약자가 이행 안 하면 오직 요런 거 기억해야 되나요? 천일생이가 오직 반드시 한번 기억해야 되냐는 거지? 오직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 끝만 있다 끝 그러면 갑병 갑병은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의 관계 끝 이거요 이게 제3자를 위한 관계 그 다음에 자유기서 그럼 자동차 주면서 50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그지? 했을 때 요 수익자가 자기가 받겠다 이거 수익어사 표시란다 무슨 사표시? 어 수익어사 표시는 수익어사 표시는 역시 뭐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계약이라는 말을 안 쓰면 안 되고 수익어사 표시는 권리치등요건 무슨 이? 권리치등요건이고 계약하고 관계없다 그 다음에 수익어사 표시 전에는 갑이 을에게 수익어사 표시 하는데 수익어사 표시 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됐습니까? 요약자 요약자와 낙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철회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을 철회 변경할 수 없고 요거는 마음대로 임의로 후라 하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뭐는 할 수 있다? 취소는 할 수 있다 끝 요거 가지고 낸다 이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꼭 나온다 나오는데 요건 요거 얘를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요거 갑이 을에게 자동차 주면서 500만원 주겠다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만 자동차 주면서 어리병에게 500만원 받을 돈이 있다고 얼마 있다? 500만원 돈이 있다고 채권이 있다고 누가? 낙약자가 수익자의 채권이 있는데 자기가 채권 행사하지 않겠다 뭐 받으니까 자동차 채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걸 다른 말로 수익자의 채무를 뭐 하는 거? 면제 무슨 죄? 면제 하는 것도 뭐를 위한 계약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자 문제 한번 해보자 여러분 509페이지 몇 페이지? 509페이지 틀린 것 주어 주어 상대방은 제3자가 하는 수익어사 표시의 상대방은 자 요요 요 제3자라고 다 하고 수익어사 표시는 상대방은 오직 누구? 낙약자 그지 맞습니까? 무슨 방은? 상대방은 그 다음에 낙약자는 만약에 누가 요약자가 자동차 안 주면 돈 주는 걸 무슨절 거절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거 그지? 자 낙약자는 기본 계약이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뭐 대항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 다음에 낙약자가 이행 안 하면 요약자는 자유롭게 해제 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요약자는 수익자 무엇이?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수익자는 한번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없다 무슨 회복? 원상회복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자 주어는 뭐가 주어고 수익자는 수익자는 이지 수익자는 뭐 해제 치소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낙약자 이행 안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렇지 그런 거 그렇게 한다 끝 넘어갑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다음에 해제해지로 넘어갑니다 무슨지? 해제해지로 넘어가는데 됐습니까? 해제해지로 그럼 거기 2번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510페이지 해제계약 합의해제 그거 시험문제 잘 나온다 시험문제 잘 나오는 거 몇 페이지? 510페이지 해제계약 합의해제 되겠습니까? 네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3번 512페이지 무슨권의 발생? 해제권의 발생 해제권의 발생 이 해제권의 발생 그게 제목이다 무슨권의 발생? 해제권의 발생 그거 하고 해제권의 발생하고 그 다음에 515페이지 나 무슨 행위?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그거 시험문제 그 다음에 516페이지 무슨 불렁? 이행불렁으로 인한 해제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517페이지 나 부수적 채무불리행 동그라미 무슨적 채무불리행? 부수적 채무불리행 그거 그 다음에 518페이지 해제권의 행사인데 무슨권의 행사? 해제권의 행사에서 519페이지 그 해제권의 불가분성 그 해제권의 불가분성 그 다 해제의사 표시 그 철회 보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쟁점입니다 조금 있다면 설명한다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520페이지 520페이지에 5번 해제 효력 꼭 시험문제 출제합니다 한 개 찍어라 하면 몇 페이지? 520페이지 해제 효력 그래서 그거 1번 해제의 소급표와 2번 무슨 회복? 원상회복 3번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거 시험문제 나온다 그 다음에 523페이지로 가서 해제권의 소멸 다섯 개 있는데 여러분 이거 책 제목 해도 정신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천일생 특헌데 무슨 컵? 특허 특허는 어떻게 해야 되노? 배워야지 그지? 노하우 뭐가 중요하냐면 제목이 중요하다 해제에서는 해제 해제 해지인데 해제 해지 인데 해제 해제 해지 해제 해지 인데 그지? 자 요건 일단은 내용 많다 내용 많은데 내용 많다는 것은 시험문제 낼 거 많다는거지 근데 여기서 그에서 이제 여러분 다른 데서 전부 다 한 개 한 개 나오는데 해제해지는 몇 개 나오냐면 두 개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 동시행 한 개 위험부담 한 개 제3자를 위한 한 개 해제해지는 두 개 많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해제해지는 이거 해제와 해제계약 이거 그 다음에 우리 체계는 없지만 해제권자 세 번째 이런 거 다 나온다 무슨 약관? 실권 약관 일하고 나오고 실권 약관의 특약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 해제권의 발생 다섯 번째 해제권의 행사 여섯 번째 해제권의 뭐? 효과 일곱 번째 해제권의 소멸 제목이 중요하다 책 공부하고 나서 줄 치면 된다 집에 가서 공부는 그러면 여기서 나온다고 어디서? 여기 이거 말고 더 많다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의 해제는 한 사람이 행사하는 거다 뭐지? 몇 사람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무슨적으로? 일방적으로 이걸 형성권이다 이렇게 한다는 게 형성권이고 무슨 행위다? 단동행위다 여러분 항상 두 개가 나오면은 공통점 차이점 이거지? 이게 차이점이고 이건 몇 사람이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하는 거고 아니 여기 해제는 지금 한 사람이고 이거는 몇 사람이? 계약 진행하다가 야 계약 뭐 하자 없었던 걸로 하자 뭐 하자? 없었던 걸로 하자 그걸 뭐 해제계약 무슨 계약? 해제계약 또는 합의해제 이런 말을 쓴다 같은 말이다 이거 이거는 몇 사람이? 몇 사람이? 아니 이거는 지사자들 어 뒤에 계약 있잖아요 그지? 뒤가 중요하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은 계약 해제 이렇게 한다 이게 때문에 이제 미치는 거지 해제를 계약 해제 그러면 이제 기준을 정해야지 이럴 때는 이거 하고 뒤가 기준 뭐가 기준? 뒤가 해제는 몇 사람이? 한 사람이 뒤가 계약 붙으면 몇 사람이? 그렇지 항상 헷갈릴 때는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계약이 있고 그 다음 또 이거는 뭐라는 말부터 합의 해제하니까 이건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뭐로? 합의로 계약에 의하여 뭐에 의하여? 계약에 의하여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그럼 공통점은 무슨 점? 공통점은 똑같이 소급표 어? 무슨요? 소급표 어? 무슨 회복? 원상회복 인데 어? 그 다음 제삼자보호 근데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인데 여러분 만약에 갑이 을 앞으로 뭐하고 난 뒤에 등기하고 난 뒤에 해제가 됐다고 등기 언제 복귀하노? 즉시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등기 안 해도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그거 잘 나온다 그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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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까? 요건데 나중에 좀 이따가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제권자인데 무슨 권자? 해제권자는 간단하게 해제권자는 그럼 요거 아까 요거는 차이점 요거는 뭐? 공통점 시험은 뭘 가지고 낸다? 공통점을 가진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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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점 요거 가지고 잘 낸다고 조금 이따가 하고 그 다음에 해제권자는 계약의 무슨 자? 당사자라 해야 한다 계약은 뭐? 당사 그럼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 채권자 채무자 요 제3자를 위한게 그대로 그냥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면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건 여러가지 그걸 이행이라는데 여러가지가 있거든 채무만 심부름만 하는 걸 이걸 이행인수 심부름만 하는 거 이거 내 대신 너가 가서 좀 돈 갖고 오나 하는 거 이걸 무슨 인수? 이행인수 그 다음에 이행인수보다 큰 개념이 채무인수 그 다음에 계약을 통 통 통 통으로 이전받는 걸 이걸 뭐 계약인수 이런 말 쓴다 무슨 인수? 앞에 계약이라는 말이부터야 계약의 당사자고 그럼 요 채무인수는 나중에 하겠지만 채무인수는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은 행사할 수 있고 해제권은 없다고 그럼 요 사람은 무슨 항변권도 행사할 수 있고 동시행 항변권도 행사할 수 있고 해제권도 있다고 다시 요 채무인수 여러분 채무자의 지위를 이전받는 걸 채무인수이고 채권자의 지위를 이전받는 걸 채권양도라는 말 쓴다 요 채권에서는 채권양도 채무에서는 이전받는 걸 뭐? 채무인수라고 채권양도 채무인수에서는 양수인 인수인은 무슨 항변권이 있어도 어 항변권이 있어도 중요하다 해제권은 없다 그거 잘 나온다 근데 요 계약 채권자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는 걸 통으로 이전받는 걸 이걸 계약양수인 채권이 이전하는 걸 양도 채무가 이전하는 걸 뭐? 인수 이런 말한다 지금 무슨 말하는 자 있습니까 그래서 앞에 계약양수인 계약인수인은 무슨 권이 있다 해제권이 있다 그 외에 채권양수인 채무인수인 이런 사람은 무슨 항변권 요 사람은 무슨 항변권이 있지만 동시행 항변권은 있지만 해제권은 없고 요 신분은 말하는 요 이행인수인은 동시행도 없고 해제권도 없고 그렇지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요 계약의 당사자 요건 뭐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약자 같은 말이지 그렇지 그 다음 뭐 계약양수인 계약 뭐 인수인 이런 사람은 무슨 권이 있다 해제권이 있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주택임대차 무슨 임대차 주택 소유자가 바뀌었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모든 지위를 뭐한다라 승계 그래서 여러분 차이는 보증금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냐 양수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그거 잘 나온다 이거는 조금 사법시험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고 됐습니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주택 우리 중개사인은 주택상가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목적물의 뭐 양수인 이건 해제권이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요거 끝 그러면 해제권자가 아닌 사람은 아까 요거 요거 채권양도에서 양수인 채무인수인에서 인수인 그 다음 뭐 이행인수인 그럼 요 두 사람은 아까 무슨 항변권은 있지만 항변권은 있지만 해제권은 없고 요 이행인수인은 동시행도 없고 해제권도 없고 오케이 고거 고거 가지고 낸다고 여기서 나오면은 지금 됐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실권양권의 특약은 실권양권의 특약은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래는 요거 해제권이 발생하고 하는데 법정해제 무슨 해제 법정해제 법정해제는 위반하면 무조건 해제권이 발생하거든 그럼 위반했다 무조건 해제권 발생한다 OX X 위반해도 항상 우리 법은 여러분 어떤 데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채권자거나 여러분이 피해자일 때 젊어제 돈 안준다 내가 피해자인데 그냥 국가가 야 쭉사발 내면서 너 돈갚아 하든지 쭉사발 내면서 상대방이 쭉사발 내면 되는데 항상 강공세에 뭘 요구하면 항상 절차를 밟는다고 답답하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규칙이 그렇다고 공무원은 뭐대로 한다 그렇지 법이 바로 규칙이라고 공무원한테 어떻게 갔잖아요 공무원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법에 이사하면 그럼 공무원한테 뭘 해달라고 하면 법에 규정이 없어요 못 움직여요 아니 그래갖고 그냥 너가 그냥 하면 되잖아 아니 법에 규정이 없어서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무식한 사람은 그냥 공무원이 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뭘 가지고 그렇게 할 그 사람은 조사해보면은 좀 무식한 사람이고 조금 배우면 아 그거는 공무원은 어디에 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할 때는 누구를 조져야 되노 국회의원을 조져야 된다고 법반이 만들어갖고 규칙 만들어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법 같으면 국회의원을 축삽을 내면 되고 그 다음에 조례 같으면은 어떻게 시의회 그런 걸 가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한테는 가서 아무 이야기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은 아무 힘이 없다 공무원은 뭐대로 법에 있으면 한다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법제 행정이라고 그런다 만약에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잖아요 옆에 막 여관이 있는데도 허가를 내줬다고 학교가 있는데 옆에 허가를 내줬거든 규칙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다고 그럼 그 규칙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그럼 시의회에 가든지 안가면 국회에 가지고 빨리 그거 어떻게 허가 내주기 전에 뭐해라 고쳐라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원래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위반했다 즉시 해제권 발생한다 OX? X 우리 법은 한 번 더 뭐하고 확인하고 기회를 준다고 그래서 항상 위반했다 그걸 법정에 전한다 상당기간 뭐하 후에 최고 그래서 내용 증명 보냈다 항상 우리 소송하기 전에 항상 내용 증명 보내는 거는 판사한테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노력했어요 하는 걸 보여요 그래도 저 사람이 돈을 주더라 안 주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법정까지 왔어요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항상 그래서 상대방이 위반했다 법정에 젠데 즉시 해제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원칙 상당기간 뭐하고 나서 최고하고 나서 그래도 최고라는 주로 내용 증명 보내는 것하고 상당기간 최고하고 나서 그래도 뭐 이행하더라 안하더라 안하더라 그러면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하고 권리가 발생하고 그다음부터 또 뭐냐면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의사표시 해야 해제효과가 발생한다고 근데 요 실권 약관의 특약은 무슨 약관? 실권 최고도 필요 없고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없이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슨 시? 즉시 자동해제 이런 말 쓴다 뭐 없이? 최고는 당연히 안하고 또 무슨 표시 없이 그렇지 의사표시 없이 자동해제 그걸 무슨 해제? 자동해제 이런 말 쓴다고 무슨 해제? 자동해제 그러면 자 누구들끼리 정한 자기들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를 가위 잘 내느냐 하면 부동산에 관한 실권 약관 특약 무슨 산? 부동산에 관한 실권 약관의 특약인데 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중도금 지체 하면 해제한다 하는 실권 약관 특약이었다고 야 너가 중도금 날짜 하루라도 넘겨버리면 그냥 뭐 된 거로 된다 해제된 거 그럼 요 중도금 날짜 넘겼다 중도금 지체 시 무슨 시? 즉시 자동해제 무슨 표시 없이? 이사표시 그렇지 요게 무슨 진할? 오리지널이고 시험은 뭘 가지고 내냐면은 항상 이게 있다고 이게 있다고 그 쟁점이 있다고 요거는 아까 계약 당사자 그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아까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채무 인수에서 인수인, 이행 인수인 이런 사람 특히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채무 인수에서 인수인은 무슨 이행은 있어도 동시행은 있어도 뭐 없다? 해제권 없다 그렇지? 고런 거 가지고 낸다고 요거 가지고 내고 쟁점 그럼 요거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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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진할? 오리지널 실권 약관의 특약이고 나왔다 이 잔금 가지고 낸다고 잔금 날짜 넘기면 바로 즉시 해제하는 걸 한다 이렇게 했다고 근데 부동산에서는 잔금과 등기서류, 교본은 무슨 이행? 동시에 동시행 관계 있으면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우리 뭐 할 때만 했노 전세권 할 때 했잖아요 날짜 지나도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지체가 아니다 와 동시행 관계 있으니까 그럼 비워주고 내용 증명 띄워놓고 이행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무슨 지체 이행 지체 비로소 경매할 수 있다 그렇지 않잖아 그거 여기도 마찬가지다 잔금 동시행 관계 그럼 잔금 지체 시 잔금 날짜 지났다고 무슨 지체가 아니다 와 그렇지 동시행 관계 있습니까 그게 된다 항상 법은 법 공부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법 공부하면 항상 뭐대로 법대로 공무원이 무조건 민원인이 요구한다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규정이 있어야 법에 규정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항상 법대로 순서가 있다고 아까 해제하려면 일단 뭐 후에 체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없으면 이행이 없으면 그 다음 넉자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의사 표시 해야 안 해제할까 그런 절차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 법은 건너뛰는 거 없다고 건너뛰는 게 무슨 생략이냐면 중간 생략 그래서 항상 한 단계에서 뭐를 모아요 대외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법 공부가 되는 거고 그냥 줄쳐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계속해도 어렵다고 그럼 여기 핵심단은 여기다 무슨 지체 아니고 무슨 이행관계이 있기 때문에 동시행 그러면 이런 동시행관계로 이행지체가 아니면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무슨 방위 일방위 무슨 저 먼저 무슨 제공 이행제공 했는데도 잔금을 안 주면 무슨 소 비로소 어? 이행제공했는데도 잔금지체 시 비로소 뭐 어? 이행지체가 되고 이행지체가 되면 자동해제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일방위 먼저 이행제공이 뭐냐면 여기서 이행제공은 뭐고 등기서류 제공 주는 게 아니고 항상 이행제공은 무슨 증명 보내는 거 내용증명 그래서 일방위 먼저 이행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무슨 지체 이행지체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행지체 빠뜨려야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행지체 빠뜨린 방법은 일방위 무슨 저 먼저 무슨 서류 제공 시 매도인이 무슨 서류 제공 시 등기 서류 제공 시 혹시 그래도 그래도 뭐가 없으면 잔금을 안 주면 무슨 소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고 비로소 자동해제 그래서 여기 이 시험 문제 부동산에 관한 실권 약관의 특약 나왔다 잔금을 가지고 내는데 언제 자동해제냐면 무슨 서류 제공 시 그렇지 그렇지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거 실권 약관 특약 나오면 이거는 무슨 진할 시험은 어느 거 잔금 가지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무슨 건의 발생 해제권의 발생 들어간다 이게 무슨 건의 발생 해제권의 발생 들어가는데 항상 시험은 그 쟁점을 가지고 내는다고 쟁점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해제권의 발생은 약정해제와 약정해제는 자기들끼리 우리 계약체결할 때 특약으로 뭐로 특약으로 이러이러할 때는 해제하자라고 정해놓은 거다 이거는 뭐로 당사자 뭐 어 특약으로 해제사유 어 정해놓은 거 이걸 무슨 해제 약정해제 그러면 이거는 법정해제는 빨리 법정해제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이건 뭐 위반 무슨 반 위반 위반이란 말을 안 쓰는 거 뭐라고 써노 채무불행 무슨 불행 채무불행 채무불행 그러면 채무불행은 이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근데 용어는 나온다고 그럼 뭘 가위내냐면 채무불행은 어떤 게 있냐면 4개가 있다 무슨 지체 4월 마스크 4월 30일까지 4월 30일까지 만개 만들어서 주기로 했는데 4월 30일이 돼도 마스크 만들어 주더라 안주더라 그걸 이행지체라고 한다 날짜 넘긴 거 되겠습니까 요거는 뭐 한 거 날짜 넘긴 거 그걸 도가 이렇게 표현한다 법에서는 요거는 무슨 불행 이행불행 요거 채권자지체 그 다음에 불안전이행 무슨 이행 불안전이행 요거는 달걀 100개 계약하기로 달걀 100개 했다 안 했다 했다 개수는 채웠는데 90개는 싱싱 10개는 부패 이걸 불안전이행 100개 계약했는데 90개만 이행했을 때는 요거 이행지체라고 한다 수령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요거 아까 100개 계약해갖고 몇 개 이행했다 100개 근데 90개는 뭐 싱싱 10개는 부패 그거 불안전이행 그 다음에 요거 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는 수령지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지체 수령지체인데 자 채무자가 누가 채무자가 어? 이행했다고 근데 채권자가 안 받은 거 그걸 무슨 지체 채권자지체 수령지체 그럼 요거는 누가 잘못한 거 채무자 요거는 누가 잘못한 거 채권 그래서 어쨌든 요거 채무불행 요거는 채권자가 해제하면서 됐습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거는 누가 해제하노 채무자가 해제하지 하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근데 이제 요거 아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 필요 없다 대충 알면 되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런 채무불행이 있으면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해제권이 발생한데 오리지널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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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는 자 날짜 넘겼다 바로 위반했죠 그제이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아까 무슨 기간 상당 기간 뭐 후에 최고 후 상당 기간 내에 상당 기간 내에 이외에 뭐가 없으면 이행이 없으면 무슨 소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하고 이제 그래야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의사표시 해야 된다고 순서 천천히 한꺼번에 알면 안 되고 항상 한꺼번에 이래 알면 안 되고 항상 순서 1 2 3 4 1 2 3 4 요렇게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이행지체가 있으면 채무불행이 있으면 즉시 해제 OX X 그럼 여기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 요거 원칙 상당 기간 뭐 후에 최고 후회인데 최고 그럼 요 이행불능은 이미 불능 됐잖아요 채무자 귀책 사유로 후발된 채무자 잘못 없이 후발된 위험부담 목포에서 폭사 그거는 해제 없고 손해배상 없고 아무 일이 없었던 그럼 요거는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이걸 이행불능이라 하는데 그럼 어쨌든 이건 불능 됐으니까 최고하더라도 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래서 요거는 뭡시 최고 없이 적시 해제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한다 하는거 우리 민법 요 두 개만 해제권이 있고 불완전 이행은 완전 이행이 가능하면 최고 후에 최고 후 해제권 발생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면 뭐 없이 최고 없이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 그럼 여기에서는 시험 우리 시험에서는 뭐냐면 최고가 필요한가 아닌가 요거는 뭐 후에 최고 후에 요거는 뭐 없이 최고 없이 불완전이 완전히 가능하면 뭐 후에 최고 후에 완전히 불가능하면 뭐 없이 최고 없이 요거는 학설 대립이 있는데 만약에 해제권 인정하면 요것도 뭐 후에 최고 후에 해제권 발생한다 그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무슨 행위의 지체 정계행위 지체 있었잖아 해제권 발생에 무슨 권의 발생 여러분 아까 513페이지 해제권의 발생 512페이지 약정해제 무슨 해제 약정해제 오른쪽 무슨 해제 법정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515페이지에 아까 무슨 행위 지체 뭐가 아까 했노 515페이지 밑에 표시해놨잖아요 무슨 행위 그거 잘 나온다고 그냥 책줄 쳐도 기본적인 시스템 모르면 책줄 쳐도 아악 필요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 책줄 치는 거 굉장히 줄만 쳐놓으면 아 배웠다 그 선생 절대로 원망 안 하거든 몰라도 근데 줄 안 치면 안 배웠다 이런 데 무조건 그럼 거기서 무슨 행위의 이행지체 정계 여기서 시험 문제 아까 그냥 이행지체는 뭐 후예 최고 후예지 이게 오리지널이잖아 그지 이게 항상 스탠다드다고 아까 여기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스탠다드는 요약자 낙약자 보상관계 이거의 핵심이지 그지 갑병 오직 자기들과의 관계고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다 계약 승립하고 나서 갑병이 무효 취소돼도 계약은 그대로 진행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그렇지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행지체를 가지고 내는데 근데 정계행위 정계행위의 이행지체 이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무슨 행위 정계행위의 이행지체인데 이거는 뭐냐면 시간을 맞춰야 되는가 뭘 맞춰야 되는가 시간 그래서 이걸 뭐냐면 결혼식 결혼식 12시 환 주문했다고 뭘 주문했다 환 근데 12시면 적어도 11시 40분까지 와야지 이런 사람도 알고 있어요 하고 과시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결혼식 12시인데 한 40분이면 끝나는데 이미 결혼식 다 끝났다 사진 찍었는데 아저씨가 길이 막혔다고 한 시대에서 환을 들고 왔다 사인해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경우는 뭐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아무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그걸 시간 맞춰야 되는 거지 정계행위의 이행지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이행기 이후 이행은 금방 뭐랬노 이후 이행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 또는 이행기 이후의 이행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표현하는 이걸 정계행위의 이행지체는 이거는 무업시 무업시 최고 없이 무슨 시 적시 해제 해제권 해제권 발생하고 어쨌든 이것도 해제권 발생하고 해제 그럼 어쨌든 이런 경우에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꼭 기억해야 된다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나 해야 된다 의사표시 근데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없이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아까 무슨 약관의 특이야 실권 약관의 특이야 시스템이 됐습니까 그래서 최고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최고는 없어도 최고는 필요 없어도 뭐는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근데 의사표시 없이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건 무슨 약관의 특이야 실권 약관의 특이야 그 다음에 약정이죠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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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은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권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권 발생하고 또 중요한 건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법정 해제는 해제권과 함께 이거는 규책 사유 이건 누구의 규책 사유 빨리 채무자 이건 누구의 규책 사유 채권자 그래서 해제와 함께 법정 해제는 무슨 배상이 있다 약정은 최고 없이 해제권은 발생하지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끝 요런 거 또 많다 또 많다 근데 안 한다 오늘 빨리 빨리 가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업그레이드 하려면 좀 문제풀이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해제권의 발생에서는 그러면 딱 한마디로 뭐 최고 필요한가 안한가 그거 가지고 낸다고 됐습니까 그거 가지고 잘 내고 그 다음에 뭐 처음부터 최고하지 않기로 특약한 경우 최고 없이 약정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불렁 뭐 없이 최고 없이 됐습니까 네 그거 그럼 정경이 지체도 뭐 없이 최고 없이 그런 거 그런 거 가지고 최고가 필요한가 안한가 가지고 낸다고 그러면 철생특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요거 요거 시험 꼭 나온다 작년에도 냈다 몇 개는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무슨 시 적시 해제할 수 있다 다시 몇 개는 몇 개는 몇 개는 몇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무슨 시 적시 요거 이행불렁 미리 거절 채무자가 미리 거절한 경우 누가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이행 제공해도 채권자가 이행할 수 없음이 아니 그러니까 쌍무계약에서 일방이 무슨 제공해도 이행 제공해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뭐한 경우 명백한 경우 명백한 경우 됐습니까 일방이 무슨 제공해도 이행 제공해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음이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음이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뭐한 경우 명백한 경우 요거는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말한다 몇 개는 몇 개는 세 개는 무슨 불렁 이행불렁 미리 거절 그 다음에 일방이 이행 제공해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뭐한 경우 명백한 요 세 개는 뭡시 1 뭡시 최고 없이 2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제공 없이 3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않고 무슨 시 적시 해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해제권 발생하고 해제권 발생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나 해야 된다 의사표시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이 그것도 많다 이 그 제목 가지고 가는 거다 제목 가지고 제가 설명할 때 책 보고 하면 제목 가지고 제목 안에 내용 아니까 내 마음대로 이것만 가지고도 두 시간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세 시간 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런데 진도 빨려면 이거 10분 하고 지나갑니다 내 마음대로 자 그 다음에 무슨 권한 행사 해제권 행사 해제권 행사 몇 개 다섯 개 1 도달주의 이걸 이제 쭉 풀어서 낸다 해제는 언제 효리발생 하냐면 무슨 딸 도달 두 번째 분류식 행위 그래서 분류식 행위라는 것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 무슨 딸 도달 2 분류식 세 번째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뭐 하면 철회할 수 없다 도달하면 철회 못한다 그런데 뭐 전에는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럼 도달하면 철회 못하는데 도달하여도 하자를 가지고 하자가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철회는 못해도 도달하여도 하자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는 할 수 있다 차고 사기 강박이 있거나 제한능력자다 제한능력자가 해제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 한 개가 뭐지 1도가 아 그 다음에 한 개가 다섯 갠데 불가분선 알고 있고 불가분선 다섯 번째 설명하고 1도달 2분류식 아 3분이 이게 4분인데 3분이 그럼 한 개 생각은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해제권자나 무슨 권자나 해제권자나 상대방이 여러 명일 경우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쉽게 그래서 행사는 전원이 행사한다 행사는 누가 행사한다 전원 소멸은 뭐 쉽게 1인이 소멸하면 1인이 소멸하면 전원이 어떻게 한다 소멸 됐습니까 행사는 누가 행사해야 된다 전원이 그러면 만약에 해제권자가 다섯 명이다 네 명이 해도 아직 한 명이 안 하고 있다 해제의 효력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꼭 기억한다 1도달 2분류식 아 생각났네 다섯 번째 3 해제권은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다 됐습니까 요것도 잘 나온다 해제는 뭐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다 하는 거 근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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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온다 요거 잘 나온다 요거 잘 나온다 조건기 안 못 붙이는데 근데 뭐 하면서 최고 하면서 뭐 하면서 최고 하면서 너가 그 기간 안에 뭐 하냐면 이해 안 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해제할 수 있잖아요 해제권 비로소 해제권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 합니다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뭐 하면서 최고 하면서 다시 뭐 하면서 최고 하면서 다시 뭐 하면서 최고 하면서 다시 뭐 하면서 최고 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에도 의사표시 안에도 당연히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조건은 붙일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칙 조건 기간 못 붙인다 단 뭐 하면서 최고 기간 내에 너가 뭐 하냐면 이행 안 하면 불이행을 자 그 기간 안에 너가 이행 안 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해야 되는데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에도 의사표시 안에도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끝이 중요하다 하겠다 하면 정지 조건 소멸무효 돌려받는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하겠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래서 최고 기간 내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의사표시 해제의사표시 그대로 뭐하다 유효 짱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이거 5번 4번 5번 이거 두 개 가지고 내는 거지 책에 막 있어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건 4번 5번이라고 단 문제 풀이 할 때 중요하다 됐습니까 이거 5개 딱 내게 이거 가지고도 내고 안 가면 이거 한 개만 가지고도 내고 이거 가지고도 내고 이 두 개 그래서 여러 명일 때 항상 이거는 해제권자나 상대방이 몇 인 이상일 때 2인 이상일 때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됐습니까 이건 불가분성 불가분성 이걸 해제권의 불가분성이다 이런다 해제권의 무슨성 불가분성 어 불가분성 그럼 이거는 또 해제해지는 조건 기한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근데 뭐 하면서 세고하면서 내가 너가 그 기관 안에 이행 안 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거라 하겠다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 그 다음 효과 갑니다 효과 됐습니까 효과 효력 이렇게 하는데 자 시험문제 중요화됐잖아요 여기 이런 문제풀이 하려면 해제해제 문제풀이 하잖아요 이게 돼있어야 문제풀이 됩니다 이거 돼야 이제 무슨 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업그레이드 이거 안되고 문제풀이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요 만약에 7월달 되면 문제풀이 한다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 문제풀면 되겠다 개뿌리다 풀어도 한개도 모른다 그러면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러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하노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지만 마음속으로 똥 빠지게 해도 안 된다 왜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돼야 된다 이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세상에 뭐 없다 그렇지 세상에 공짜 없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7월달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데 7월달에 와서 공부했다 합격했다 요즘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공평 공정입니까 불공평 불공정입니까 그건 불공평 불공정이지 그랬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은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월달부터 했다 뭐 해야 된다 합격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강력히 가지고 있어요 7월달 합격하려면 자기가 잠도 안 자고 해야 됩니다 뭐도 안 자고 하루에 14시간씩 15시간씩 해야 됩니다 해야 합격합니다 근데 선생님 7월달에 합격하는 사람 있었어 그 사람 이미 조사해보면 옛날에 제수 삼수 사수 막 했다 옛날에 하다가 땡치었다 조금 석달하다가 땡치고 2018년도에 석달하다가 땡치고 2019년 석달하다가 땡치고 2017년 석달하다가 땡치고 이미 벌써 조사해보면 한 1년 넘게 했대 이게 했는데 이번에 마음 잡고 무슨 딸부터 열심히 했더니 합격했더니 그렇지 않고 이 법과목을 자기가 어 7월달부터 3개월 열심히 해서 합격했다는 거짓말입니다 인터넷 여러분 공부해보니까 막 거기에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음에 합격하면 어디에 어 아니 아니 딱 해갖고 하잖아요 딱 해갖고 합격하고 공인중개사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공부하고 어떤 사람 따고 싶어 하거든 그러면 아 어느 정도가 아 2, 3개월 바짝 했더니 합격했다 이러네 어떻게 했더니 그렇지 아 그래 저 막 하는데 이거 1년 넘게 걸렸어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이게 돌대가리 같구나 불안해한다고 뭐 한다고 불안해한다고 고객이 그래서 무슨 3개월 바짝 했더니 합격했더니 그런다고 다 다 다 가봐마 그러면 만약에 가서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아 공인중개사 지금 부럽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요즘 시험 어렵습니다 이런다 요즘 시험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정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2, 3개월 바짝 했더니 합격했어요 다 이런다 하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데에서 벌써 이미 그 사람은 재수삼수했다는거지 근데 무슨 짜감으로는 바삭하고 합격한다고 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 믿으면 안 된다고 그니까 이게 효과 무슨 과 효과 잠깐 쉬어 한글자막 한글자막